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아是我 소스랑 아이스크림 쁘떡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라면이 정말 매콤하고 알아요 라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식감이 제일 좋아요 라면이 다 똑같아 라면이 맛있었어요 라면이 매콤하고 맛있게 잘 먹어요 라면이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을때 초콜릿 오징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종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소스 핫도그 고춧가루 닭다리 오징어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